그 로봇 이히 카드 하나를 위한 모두 엄마도 아니 뭐 의심이야 의심하지마 임마 0 0 저주인형 재발용 잉크병 재발용인데 하필 보총이야 하필 보총이야 하필 보총 보총이 왜케 잘나옴 야이 야이 왜케 되는게 없어 아이씨 되는거 하나도 없네 번개 들어가는 꼬르지 말아 누가 보면 가시 슬라임 먼저 때린 줄 알겠다 잠깐만 와 빈쇄장이야 판도라야 믿는다 잘나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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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스태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스태프들이 많아. 스태프들이 많아. 스태프들이 많아. 스태프들이 많아. 스태프들이 많아. 오 좋아 안좋아 네 컴파엘 도라이.. 얻어넥이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이고 맙소사 저걸 안봤네 아주 잘 돌아간다 이거 다 쓰레기 아님 페널티 없는거 먹자 탱 너무 불안정한데 나는 불안정하노라 히프치 않을 듯 4대 찌키 덱 18장이고 5장씩 뽑으면은 아 칠한대 이것도 찌키가 에너지 공급원이었는데 찌키도 빠졌어 찌키 아이고 한 장 더 썼어야 했네 오 담뱃대 담뱃특 흡연구역 없음 증폭 필요 없겠지? 방어도 올릴 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방어도 올릴 수가 없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역겹네. 융합. 콘돔보다 융합이어야 되는데. 잡은 재구성이다. 리얼 킥킥. 진짜 답은 재구성이 아니었을까.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재구성이다. 이 정도면은 재구성이다. 이 정도면은 재구성이다. 와. 와. 자동방패. 나이스. 이펙트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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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 이펙트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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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건 이펙트의 불꽃 이펙트의 불꽃 이펙트의 불꽃 이펙트의 불꽃 이펙트의 불꽃 생각하고 카드 써야 되는 거랑 이펙트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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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의 불꽃